봐봐 오늘 비 많이 와서 저렇게 봐봐. 물 완전 많이 찼어. 한강 봐봐. 한강? 아빠 이거 한강이야? 아 한강인데 봐봐. 엄마의 저거 한 번. 로이트럭. 황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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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무시하게. 무시무시하게. 와아. 여기가 여기저기 옆에 광화문이다. 광화문 도대. 광화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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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광화문 광장. 여기 KT 건물도 보이고. 저기 오른쪽. 저기 위에는 이순신 장군상도 있다. 보여요? 이순신 장군상. 여기 옆에 청계광장. 왔던 기억나요? 저거? 여기 차 많이 막히네. 거의 다 왔는데. 다 왔어? 거의 다 왔는데. 이제 여기가 서울시청이다. 시청이요? 응. 시청 건물 옆에다. 아버지 여기로 갔는데? 여기 서울광장. 형제 단룩 단룩장. 자 저기 왼쪽이 명동 거리다.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. 뻥다주 뻥다주. 안 돼. 아빠도 같이 가. 여기서 놀이하는 거 아니야. 차 많이 다니잖아. 여기 가봐라. 여기 가봐라. 여기 가봐라. 콧날. 진짜 가려. 그 차가 오잖아. 위원하다는 근데. 여기? 여기. 여기? 여기?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야지 아 진짜 관광지 별로 없네 아 진짜 거리가 한사네 우와 사람 없어 사랑 없어 사와잖아 우와 진짜 사람 많았었는데 여기 형도 혼난다 아 먹어 빨리 와 여기가 명동이야 여기가 정영 명동이니까 뭐해 봐봐 이게 라인 프렌즈 샵 여기도 사람 없어 거기 다 갔다 어이 다 왔다 차압이다 차압 안 되고 랍터도 있어. 랍터도 있어. 랍터도 있고, 피자는 오늘 주문 안 할 거고 쯤에 공격하는 건 좋은데. 그냥 3명이에요. 안녕하세요. 봐봐. 메뉴 뭐 있나 보자. 아빠, 피자 먼저 살거에요 기다려봐 피자 얻어라? 아니 여기 피자 먹으러 온 거 아닌데 피자를 먹지 세트만 이거 먹을까? 바다 좀 흘리려 주문할게요 이거 2인 세트 이걸로 할건데요 네 그럼 이거 일단 세트가 나올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쭈꾸미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랍스터 피자코 세트 2인 세트인데 쭈꾸미나 살국수가 되세요? 네 맞습니다 아니 불 영재한테 안가게 아빠쪽으로 갖고 올게 이렇게 됐지? 피자랑 랍스터랑 살국수 다 나오는 세트를 오우 이거 오우 오우 아 아 쇼마도 많아요 쇼마도 많아요 열무김치 구존에 참기름밥에 참기름밥에 오! 쭈꾸미까지 오! 쭈꾸미 맛있겠다 삼수랑 삼수랑 삼수 참기름밥에 참기름밥에 오! 참기름밥에 쇼맛 참기름밥에 고마워 각각 감사합니다 혹시 포크 있나요? 포크 한 번만 예 감사합니다 랍스터 많이 많아 랍스터 나왔어 랍스터 우와 랍스터 버터 부인 아빠 이거 먹으면 안되겠어 왜왜 안돼 여기 자르겠어 면은 좀 자르겠어 집게? 집게 조심하면서 먹으면 돼 맛있겠지 랍스터 피자 맛있어? 랍스터 샐러드 아이는 랍스터 랍스터 그리고 다른 계란아보다는 점을 다 먹었습니다. 하지만 타이밍을 넣은 몸무게를 내주었습니다. 이 동무는 주문 다 먹던 도둑이...... 잘 먹으면 남아로는 식당료와 식당료는 미니아볼을 먹나요. 전주에 지어내는 할아버지 소문이 .. 그런데 또 다른 음식들이 날아가서 시간을 봐주면 주문해주세요. lardan 오랫동안 매일 온다! 마카 마카 가자 마카 안 돼